나 순대 너무 기재돼. 나도. 나 순대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순대 2분 할까 하다가. 아! 어, 순대? 어, 순대랑 하기 맛있겠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솔직히 3명 왔으면 4개 먹어야지. 맞지, 맞지. 맞아요, 맞지. 어, 맞아요. 아, 이런 맛이다. 안녕. 예스. 어우,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tämä... siis ei tästä nyt saa. entä me nyt sois siltai jotain huolella. niin tästä on kyllä ihan työukotöissä. no, se on sitten. puhuttuu viihteestä vaan sellaisen oppimisvideoksi. 네. 네. 오, 맛있겠다. 네, 손대도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넣어볼까요? 너무 맛있다. 핀란드에서도 손대 많이 먹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소금 대신 링건베리젠이랑 먹어요. 링건베리젠이 조금 달콤한 맛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나 이거 먼저 먹을래. 나 이 링건베리젠이 너무 궁금해. 오, 이거 잘 잘려. 우와, 한 덩어리구나. 핀란드에서 손대인가? 어, 그런 느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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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우리 순대 먹을 때는 껍질이 질기잖아. 응. 근데 이거는 그 맛은 진짜 하나도 없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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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약간 이북 느낌 나는 순대 같은 거. 가보지는 했지만. 진짜 이 잼이랑 너무 잘한다. 근데 잼이 진짜 맛있어. 이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나올 만큼 맛있는데. 아니지. 우리 지금 잠깐 잊었어. 얼마나 많은데. 아, 아. 이별하셨나 보다. 헤어지셨구나. 아, 이별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밝으셨어요? 전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머. 뮤지 1개월 됐다고 헤어진 지? 나 2도 됐다고. 뮤지? 어? 뮤지 그것도 술 마셨을 때가. 뮤지 1도 됐다고. 뮤지 1도 됐다고. 뮤지 1은 2도 됐다고. 원래 자기 전에. 맨날 맨날. 술을 한 캔씩 드셨었거든. 뮤지 1도 됐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어. 아. 잠시만, 나 눈을 닦고. 눈물 좀 닦고. 어, 눈물 좀 닦고. 영류성 식도염에 걸렸. 그게 싹 났는데. 진짜? 핀란드. 확실해? 굿! 아주 좋네요 이걸 있는 맛 굿!